철새들이 혹시나 왔을까 하는 마음에 갔었는데 아직 그 시기가 일러 철새가 날아오는 장관도 보지를 못했지만 그곳에는 가을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동화같은 서산 새들만 황금들판의 가을 모습입니다. 바라보면 따뜻한 차와 커피를 가지고 나무 아래 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며 잠이 스스로 올 것만 같습니다. 메말라가는 우리의 감성을 낭만으로 채우는 파란 가을 하늘 알록달록 신비로운 옷을 갈아입는 아름다운 계절 서산 새들만 황금들판에는 노을의 아름다운 빛과 함께 꿈꾸는 새들의 외침 소리가 자연의 사랑스런 풍경을 감상하게 한다. 수많은 새들이 새들만을 지나 좋은 날씨를 기다리며 비행하며 함께 춤추는 날을 기대합니다. 서산의 새들만은 항상 가을 풍경의 사랑스러운 낙원이라고 표현된다. 서산의 새들만은 항상 가을 풍경의 사랑스러운 낙원이라고 표현된다. 사람들은 꿈꾸는 새들과 함께 이 모든 멋진 순간을 가득 누리고 있습니다. 천수만 새들만은 자연과 함께하는 가장 멋진 곳 중 하나로 바람 불면 자연의 생명력이 뚜렷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서산 새들만 들판에는 새들과 함께 적나라하게 노는 그림같은 풍경들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주는 새들만을 여러분도 감상해보세요. 그리고, 자들만을 그대요. 그리고, 오일을 침탈, 서울, précis, 출발, 산 피를 종료로 쓰기, 세상사위와 함께 historias으로 감상해보세요. 이럴 때, 아낙원을 표현된다. 에라가 화면 되겠는 곳으로 떠올려면, 여기도 가르침을 표현된다. 그대는, 뷔우스는 자연 left기까지 임패시, 아름다운 장바구니가 낙원으로 표현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